정부가 ICO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에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암호화폐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국내에서 ICO 전면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CO를 실시한 24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주된 이유는 국내 기업이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된 점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점 ICO 관련 중요한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미기제나 허위 기재 우려 ICO를 통한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 결제, 게임 등이지만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고 사전 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인 점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워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고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P2P 대출 유동화 토큰의 발행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발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동향에 대해서도 다수 국가들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제적 규율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시각입니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예고했던 터라 예견하고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공식 석상을 통해 ICO는 허용불가라는 입장을 여러 번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본 3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FC